최근 저에게는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반에서 투명인간인 저에게 인사도 해주고 같이 어울려주는 그런 좋은 친구요. 안녕 야 얘들아! 어? 안녕 미진아? 어? 안녕 요리야? 아이 아침부터 왜 이래 텐션이 얼른 기운 내 그래 어?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낼 수 있지 안그래? 아 고마워 기운이 안 나나 본데? 그럼 내가 매점 쓸게 같이 가자 안 그래도 되는데 다른 친구들과도 다 친한건 물론이고 얼굴이나 옷 스타일도 좋아서 남녀노소 인기가 좋은 친구였죠. 자 먹고싶은거 2천원 안에서 골라 안 그래도 되는데 아 물론 음 어? 그럼 나 이 빵 먹을래 그래? 아 여기 계산이야 네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그나저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응?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난 왕따이고 넌 인기도 많은데 친구도 많은데 굳이 왜 나를 이렇게 챙겨주냔 말이야 어 그건 너랑 얘가 닮았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음 그런게 있어 아무튼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놀까? 어? 처음으로 누군가 나랑 같이 놀아준다니 감동인데? 뭐 이런거 가지고 오늘은 학교 끝나고 재밌게 놀자 깨끗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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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같이 놀아! 이 친구도 내 사랑을 나는 내 안에 있어 그 친구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점점 알게 되었죠 나도 나도 제처럼 되고 싶다 라는걸요 학교에서 나말고도 친한 친구가 많은 요루루는 서서히 저랑 멀어지고 있었어요 진짜 웃긴다 정말 웃기다니까 요, 요루야 어? 어? 미친 하베? 혹시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지 않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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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겨? 어? 부럽다 저렇게 친구가 많아서 응 부럽다 저렇게 친구가 많아서 음 저기 요루야 어? 혹시 오늘 같이 집에 갈래? 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오늘은 다른 친구랑 같이 집에 가기로 해서 어? 어? 진짜 미안 다음에 같이 가자 야 요루루 같이 가자 얼른 어? 미안 미안 많이 기다렸지 빨리 가자 응 진짜 우와 너 진짜 너무 예뻐졌다 우와 어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지 이게 사람이 말이 되나 이게 이렇게 변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우와 레게노야 오우 레게노 오우 진짜 진짜 너무 예뻐서 탈이라니까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어? 어? 요로로? 아니 우리 미진이 그 친구 있었잖아 반에서 약간 조용하고 그러네 걔가 오늘 꾸미고 왔는데 완전 예뻐서 애들이 난리야 난리 너도 발로 빨리 와봐 빨리 어? 어? 이진아 너 드디어 꿈 아 하하 요로로 안녕 어? 어? 진짜 너무 웃긴다니까 하하 아 그러다 하하 아 얘들아 진짜 야 그거 너무 웃긴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하 아 요로야 너는 모르겠지 우리끼리 하던 얘기가 있어서 그래 나중에 알려줄게 아우 진짜 진짜 개웃겨 아하하하 하하하하 요로야 나중에 나중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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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내가 지금은 좀 바빠서 알겠지 이해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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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랬어 너무 웃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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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그나저나 미진이 아휴 너는 그렇게 이뻐졌는데 남자친구는 없어? 남친? 하하하 이렇게 예뻐졌으니 남친 있겠지 하하하 하하하 난 요즘 우리 학교에서 조금 잘나가는 오빠랑 사귀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하하하 하하하 누군데? 누구였지? 하하하 하하하 아 있잖아 남준이 오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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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이 너도 이렇게 잘나가는 남자친구 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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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이지 하하하 있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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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말하지 말랬는데 너네한테만 말하는 거다? 그래 그래 우리한테만 알려줘 빨리 오 빨리 아 모여봐 모여봐 그게 사실은 뭐?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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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빠야 어어 진짜? 1층 중에 진짜 최고로 처지는 그 오빠? 그 오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나가잖아 우와 미진아 너한테 잘해야겠다 아무래도 아 그래 기분이 나 오늘 내가 매점하고 학교 끝나면 노래방에 떡볶이까지 내가 풀코스로 그냥 플렉스 할게 그래 가자 얘들아 얼른 워터에 모셔 안녕 얘들아 좋은 아침 미진이 그 옷 뭐야? 어머 완전 이쁘다 완전 품절료 다 됐네 대박 대박 피 누워 미진아 그거 혹시 나 따라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거 산지 일주일도 넘었는데 이제 입어본 건데? 너야말로 나 따라하는 거 아니야? 어이없어 참나 야 요르르 너 미진이한테 왜 그래? 왜? 너 질투하는 거니 삶아? 왜? 아 진짜 요즘 너 요즘 질투 쩔어 왜 자꾸 미진이가 너 따라했다고 생각해 너 왜 자꾸 미진이 괴롭혀? 너 진짜 얼탱이였다 겨울탱이를 방탱이로 만들어버릴라 야 잠깐만 너 그 틴트 뭐야? 야 좀 괜찮다 안돼 이 틴트만큼은 안 알려줄 거야 야 진짜 어이없다 누가 따라한대? 이 틴트 이름 뭐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정색바네 야 그거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틴트가 뭐 뭐 브랜드 뭐 명품이라도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꼬꼬 핸드 안 알려줘 틴트 좀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친구 거리 그 정도도 못해? 너 미진이 왜 이렇게 싫어해? 너 왜 이렇게 미진이 뭐 하더냐고 어 진정해 봐 허이 너 진짜 미진이 오빠 남자친구 누군지 알아? 맞아 누군지 알아? 너 큰군불 너 알면 까무라 쳐 너 우리 학교 못 다녀 그거 아니야 너 알려줄게 빨리 말해 형 새끼야 진짜로 진작에 알려주면 좋았을 거 아니야 그러게 기집애가 버텨봐야 얼마나 버틴다고 틴트 가지고 이거 생색은 아주 오지랖퍼야 오지랖퍼 레게도다 왜 이러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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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위화감 죄송하지마 뭐 읽지마 알겠소? 어이씨 야 아 왜 기찻기 카톡을 안 봤어 찾아오게 만들어 저 사람은 우리 학교 짱 일진 중에 가장 일진이라는 김리아 오빠? 미진아 미진아 저기 네 남촌 같던 미진아 왜 카톡 확인 안 했어 응? 어? 오빠 오빠 미진이 여기 있어요 미진이 얼른 가서 알아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웬일이야 뭐야 이 지따한 밥알은 비켜 아우! 터프한가 봐 진짜! 리얼 멋있다! 빨리 너 숙제 가져가! 자, 여기! 고마워! 뭐야, 요르르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야, 요르르! 엄마가 학교 끝나고 택순이네 아줌마로 오래! 어? 카톡을 왜 이렇게 안 읽어? 귀찮게 교실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미진이랑은 쌩까는데? 설마 미진이 지금까지 거짓말 친거야? 진짜 쪽팔리게 왜 찾아오고 난리야! 어쨌든 난 정했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왜 이러고 이따운데 있어? 야! 어? 요르야! 너... 저 오빠랑 무슨 사이야? 어? 내 친오빠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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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니네 친오빠가 미진이랑 진짜 사귀어? 어? 우리 오빠 못했을 거야! 얼굴을 봐! 어? 그럼 미진이가 구라를 해? 김미진 어딨어? 김미진! 그렇게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 또다시 왕따 당할 게 무서워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 저, 얘들아! 오늘 전학생이 온 거 알고 있지? 자, 전학생 들어올까? 안녕, 얘들아! 반가워! 내 이름은 요르르야! 반가워! 반가워!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